4. 4. 5. 뽀얀 피부 풍성한 속눈썹 앵뷰같은 입술 그리고 마무리 뭐하냐 너? 다녀올게 기본권을 볼 거에요. 이 자유권적 기본권이 가장 시원적으로 발생한 권리들이에요. 우리에게는 자유권과 재산권이 있다. 이게 국가는 이 권리를 침하면 된다 안 된다. 그래서 적극적 권리는 아니고 소극적 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국가의 권리를 국가는 이 기본권을 침하면 안 돼. 이렇게 딱 분명 그린라이트다.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오늘이다. 저기요. 네? 저기요. 저것좀 주시겠어요? 여기 아니요. 저거요. 저거요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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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